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린 자식한테 사기치는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성인도 아니고 나의 어린 딸 애미한테 제가 할미의 똥어줌 받게 만들었으면서 돈 떼먹고 사기치는 애미야. 네가 사람이냐? 왜 그러고 사냐? 원재를 깜빡했는데 요즘 고등학생한테 돈 10만원이 적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딸내미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심란한 마음으로 여기다 조언 구해봅니다. 일단 문제의 저희 딸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아들도 하나 있는데 20대 중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 때문에 저희가 있는 서울에 올라오신 적이 있어요. 병원비는 저희 집에서 전부 100% 부담을 하는 대신 퇴원을 하고 난 다음 간병은 시누이가 하기로 했고 그렇게 어머님도 퇴원 후에 시누이니 집으로 잘 갔는데요. 문제는 저희 시누이가 빗길에 크게 넘어져가지고 엉치뼈가 부러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저희 집으로 갑자기 모셔오게 됐죠. 뭐 저희 애들, 아들, 딸, 얘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 지들 할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저랑 남편이죠. 저희들은 사정이 좀 달랐어요.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요. 거의 하루 종일 가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누이가 모시기로 했던 거고 말이죠. 돈만 저희가 되고. 여하튼 시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님은 외래 진료까지 딱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었던 상태였고 그 진료로 받고 난 뒤에는 다시 지방에 있는 당신 댁으로 내려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꽁꽁아 딱 일주일만 엄마가 부탁을 하자 도와다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네가 곁에서 좀 챙겨드려라. 대신 엄마가 용돈을 듬뿍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애가 처음엔 자신이 없는지 좀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희 딸이 최근에 그 뭐야 아이패든가 뭔가 그걸 사겠다며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꽁꽁이 너 아이패드 산다고 했잖아. 그거 사려면 돈 많이 필요하지 않니? 이랬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얘 위로 아들내미가 하나 있긴 한데 얘는 최근에 퇴사를 했고 새로 일할 곳을 알아보는 중이라 되게 바빠요. 또 무엇보다 남자인 아들한테 저 할머니 화장실에 모시고 가라 씻겨드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하기로 했고 어머님 들어오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평온하게 지나갔어요. 애가 기대 이상이더라고 어찌나 살갑게 제가 할머니한테 잘하는지 감동을 받은 저희 어머님도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엄마인 저한테 칭찬 일색이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이고 내가 자식을 정말 잘 키웠구나 싶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경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됐구나 하는 마음에 바로 어제였죠. 저희 남편이 어머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 남편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는 딸한테 전날 약속한 돈 10만원을 줬는데요. 아니 얘가 아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고작 돈 10만원 받으려고 일주일 내내 그 고생을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요.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할머니 곁에 머물면서 끼니마다 식사 챙겨드리고 몸도 씻겨드리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고 저희 어머님이 요실금 때문에 가끔 기저귀를 차고 계시거든요. 또 몇 번은 화장실 뒤처리까지 전부 다 지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고작 이것밖에 안 줄 수가 있는 거냐며 이럴 거면 도대체 아이패드 이야기는 왜 한 거냐고 전에는 절대 안 그러던 순진한 우리 딸아이가 미처 날뛰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살면서 처음 봤어요. 애가 이러는 거. 아니 근데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막말로 지가 성인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아직 고등학생인데 어리잖아요. 거기다 딱 일주일 이렇게 하고 돈 10만원 받은 거면 이건 적은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많이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원래 얘 한 달 교통비, 교재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 용돈만 20만원 받아가요. 거기다가 그거랑 별개로 이번 일 잘했다고 포상으로 10만원을 더 얹어 준 겁니다. 제가. 그럼 뭐야. 결국 이번 달 총 30만원을 받아간 셈인데 고등학교 2학년 용돈으로 보면 이거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애가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난리법석 집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우득하니 서 있으니까 결국 방에 있던 저희 아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튀어나왔고 지 동생한테 자초지중을 확인 후에 한숨을 푹 쉬더니 어휴 그거 오빠가 사줄게 이제 그만 울어 이러더니 방으로 데려갔는데 애가 잠을 자나 싶더니 하루가 지난 아직도 엄마인치한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얼음이에요 얼음. 냉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래요. 엄마 지금 재정신이야? 이거 애한테 사기친 거야? 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피든가 뭔가 그거는 지가 사주기로 했으니까 엄마인 저는 무조건 사과를 하래요. 싹싹 빌랍니다. 100%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저는요 돈 10만원이 문제라기보다는 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예의바르게 싹싹하게 잘 해드리던 그 모습들 모든 게 결국 뭐야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였나 싶고 이게 맞나 싶어서 막 배신감도 들고 막 소름도 돋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상대방이 뭐 동네 아는 옆집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 친할머니면 사실 돈 그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핏줄인 손주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고요. 지 할머니 핑계로 예전에 학원이랑 방학 복충도 몇 번이나 빠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지 거기다가 지금 옆에서 썩어가는 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이패드는 지가 사준다는 아들내미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믿고 그래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아들 말대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까? 고민되거든요. 참고로 애들 아빠는 아직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제 어머니 모셔가지고 아마 하루 이틀 내일쯤 집에 들어올 겁니다. 물론 통화를 하긴 했지만 자식한테 워낙 엄격한 사람이라 괜히 애 잡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늦은 밤 아직도 너무 심란해가지고 저처럼 같은 또래 키우는 애 엄마들한테 어쩌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 들어온 거예요. 이제 18살입니다. 나이 어린 고등학생한테 돈 10만 원이 그렇게 부족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액수인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야 뭐? 지 새끼한테 사기를 치네? 아줌마가 사람이요? 2번 아니 애를 꼬실 때 지가 먼저 돈으로 꼬셨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돈 때문에 그랬나 싶어가지고 소름이 돋는다고? 야 진짜 너야말로 소름 돋는다. 미친 아줌마 아니야 이거? 이중성 쩔어. 그러다가 아이패드도 그래. 지가 먼저 언급을 했으면서 성인들도 하기 힘든 그 어려운 일을 어린 딸내미한테 시켜놓고 뭐? 일주일 동안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고 일주일에 10만 원? 아니 자영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 감각이 없다고 돈에 대해서? 나 같으면 아이패드를 사주는 건 물론이고 돈 10만 원 더 얹어줬겠다. 기특하고 이뻐서라도. 어? 내 새끼 너무 이뻐서라도 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와 이 아줌마 진짜 추하다. 3번 이런 미친 야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대충 50만 원은 나오겠다. 설마 이거 내 새끼라고 가족이라고 노동 후려치기 하는 건가? 돈을 더 얹어주지는 못할 방정 10만 원? 야 이딴 게 엄마라니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만약 있는 그대로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애를 잡는다. 그럼 이 집구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시궁창인 거죠. 자영업하는 사람들 신부가 이렇게 해도 장사가 되나? 신기하네. 4번 야 허리 아파서 거동이 힘든 노인을 일주일 동안 밥 차려드리고 씻겨드리고 요실금 귀저귀 갈아드리고 거기다 화장실 뒷차리까지 다 해줬는데. 그러면 최소 1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만 원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너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라도 밖에 나가서 그 시간과 노력만큼 알바하면 돈 100만 원 벌어요. 뭡니까 이게? 5번 양심 진짜 끌 끌 끌 끌. 야 너 밖에 나가가지고 주급 10만 원으로 풀타임 간병이 구해지는가 한번 구해봐라. 어? 그게 되는가? 아니 그 전에 그런 구인글을 올리기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당으로 10만 원을 줘야 할 판에 일주일 동안 기저귀 가는 일까지 시켜놓고 10만 원을 줬다고? 야 6번 이런 미친 아줌마 야 똥 깎는 간병인은 하루 10만 원을 줘도 절대 못 구해요. 정신 나갔구만 진짜. 일주일 동안 똥 수만 원을 다 들었는데 고작 10만 원 준다고? 헐 야 7번 나 같으면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아이패드 좋은 걸로 하나 그냥 사줬겠다. 어른들인 부모도 하기 힘들고 꺼려하는 걸 그 어린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진짜 욕 나오네. 8번 처음에 네가 정확한 금액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고 아이패드 이야기도 네가 먼저 꺼낸 거잖아요, 아줌마. 그러니 딸아이는 아이패드를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할머니를 보살펴드린 건데 이게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지 이거. 아니, 앞으로 아이는 자기 엄마한테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겠지. 물론 실제로 쓴이도 새끼한테 사기를 친 게 맞고 말이죠. 게다가 글 봐봐. 지금 이 일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학원 이야기나 쳐 했었고 어이구. 늦기 전에 얼른 사과하세요. 네가 진짜 부모가 맞다면 말이죠. 9번 저기요 아주머니, 지금은 고등학생과 돈 10만원 이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간병인 비용,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하루 15에서 17만원, 그리고 기간은 일주일. 저도 20살 딸내미 키우는 엄마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애한테 할머니 수발을 부탁했는데 아이가 군말 없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기저귀 케어까지 다 했다면 그랬다면 아이패드 최고 사양으로 기꺼이 사줬을 거예요. 제발 양심 좀 챙깁시다. 10번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거라니 어처구니가 없어 글씁니다. 미성년자 손주는요 자기 좁음으로 돌볼 의무가 없어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랑 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고자 고등학생인 어린 딸한테 맡겼으면 돈을 더 얹어주지는 못할 망정 덜 주지는 말았어야죠. 돈 받고 하는 직업인 간병인들도 고령 환자 학대하는 이 그지같은 세상에 어린 애가 기저귀 수발까지 예의바르게 했으면 정말 너무나 바르고 또 착하다는 건데 돈 10만원 장난합니까? 저라면 엄마한테 배신감 느껴서 다시 너 안 믿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패드를 하나 사주든 아니면 최소 돈 1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주세요. 제발 부모가 돼가지고 어린 자식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이 여자 100% 계모다. 겨우 이딴 인간한테서 저렇게 착하고 바른 아들 딸내미들 절대 태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유전학적으로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죠. 제가 어릴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중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한 열, 한 4, 5살. 한 30년 전이죠. 그때 대보름에 달집 짓잖아요. 대나무 쌓아가지고 불태우는 거. 그거를 저희 동네에서 했는데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 저희들한테 나무를 비어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 같은 걸 지내거든요. 고사 같은 거. 돼지 머리에 꽂혀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그때 우두머리였고 밑으로 동생들 한두 살 어린 애들부터 나이가 많이 어린 애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 명 정도 모아가지고 온 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막 비고 나르고 진짜 고생, 생고생을 했어요. 한 대여섯 시간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지간한 차 크기 정도로 크게 쌓았어요. 물론 그거는 어른들이 했죠. 저희는 나무를 비어와가지고 나르기만 했고 옷 막 흙에 덮이고 땀 쩔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집 태우면서 어른들 절하고 돼지 입에다가 돈 꽂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신나는 거지. 돈 꽂힐 때마다. 특히 만 원짜리 하나 꽂히면 난리 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직접적으로 나무를 비고 힘든 일을 했던 동생들한테는 제가 기억나요. 2만 5천 원씩 줬습니다. 제가 한 3만 원인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정말 별 거 아닌가. 그냥 대나무 한 개 흘러매고 나르기만 한 애들. 이런 애들은 한 5천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야, 나르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대나무 굵은 걸 베어야 되고 그게 일반 길에 있는 대나무를 빈 게 아니에요. 엄청 가파른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센 고생한 겁니다. 제 나름 공평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을 말하면 그런 거고. 그 전에 약속을 한 아저씨들이 그걸 안 주고 그냥 자, 5천 원씩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똥 씹은 표정 나오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그래도 역시 진짜 어른이 있더라고. 약속을 했으면 좋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 분이. 막 이래가지고 다 받았어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잖아. 아니, 이건 다 뜬 거예요. 거짓말한 거라고. 아이패드를 사줄 것처럼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진짜 추잡하다. 진짜 이거 거짓말이면 좋겠습니다. 추잡하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